쌍데 dough 요서 뭐야 놀곱 어플 없네? 내 나 이 미추 개쌍! 자 여러분들 모두 보이루 반갑습니다. 보경입니다. 이거 하나의 여러분들 배경 보셨죠? 이 엄청난 네온사인의 보이루 크냅백 이거 하나면 클래카스 완전 인싸 10인싸 됩니다. 진짜로 근데 놀꽃 사장님이 엄청난 가족 코여서 이거 50개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하나의 10만원 상당의 보이루 리미티드 에디션 모자입니다. 보경TV 구독 누르고 밑에 있는 여러분들 링크 들어가서 이름이랑 주소만 남기시면 응모가 되니까 이 보이루 리미티드 에디션 모자 많이 만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많이 받아요. 헤헤 빠이루. 자 여러분들 모두 보이루 반갑습니다. 보경입니다. 아 제가 오늘 여기에 나와있는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다이아페스티벌 정말 많은 한국의 크리에이터 분들 아이차에서 가장 그런 MCN 축제이자 뭐 크리에이터의 축제죠. 맞나? 아니면 말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유튜버 분들과 많은 팬분들이 오셨는데 아 일단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유튜브 각을 잡으러 왔는데 아 좀 돌아다니면서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성분으로 말이죠. 누구 누군지 알죠? 일단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아 일단은 팬분들도 정말 많이 오셨는데 아 일단 돌아다니면서 한번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바로 앞에만 해도 토딩 중딩들 정말 고와이네. 정말 많이 왔는데요. 자 일단은 많은 가족분들과 크리에이터 분들 만나러 한번 지금 바로 필드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려 죽을 수도 있는데 일단 밖에 119 준비됐죠? 됐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길레슛 네 여긴 다이어 페스티벌 사생팬대회 최애 크리에이터 그리대 좋습니다. 맨 오른쪽에는 타노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머르도크네요. 머독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억서포 같고요. 이쪽은 아시죠 여러분들 형수님. 우리 형수님. 그리고 이 사진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바로 떼버리고 싶네요. 이게 왜 우상인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아니 머독님 팬분들이 되게 팬한테 많이 그려주시네요. 마지막 사진은 당연히 저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 되게 많잖아요. 뭐 분수대에 제가 앉아있으면서 싸버렸다라든지 그 이상의 뭐 많은 사진 있잖아요. 음란하면서 약간 야릇한 그런 짤들도 좋은데 바람직한 그림도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네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야. 자 지금 완전 그 부분들에게 너무 각잡혀가지고 지금 이동할 수가 없는 정도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놀꽃입니다. 놀꽃 버스. 아 옆에가 바로 놀꽃 버스인데 어플리케이션 회사한테 콜라밖에 없거든요. 내가 사장님한테 분명히 말했어. 나 뭔가 비싸다고 나 쓰면은 이게 적잖할 거라고 일단은 받은 만큼 들어가서 한번 이것저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제가 지금 약간 느낌이 약간 보티했어. 약간 조금 보이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인기가 이 정도였는지는 잘 몰랐는데 아 근데 놀꽃 버스인데 아 코카콜라 버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놀꽃 버스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엄청나게 허름합니다. 무너지려고 하는 버스인데 제가 여기 있는 사장님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 나눠주면서 놀꽃 설치해라.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놀꽃 설치했어 안 했어. 봐봐 봐봐. 아 세카각 세카각. 알았어. 자 제가 여기 와서 놀꽃 어플리케이션만 좀 깔게 시켜도 사장님은 약간 이를 볼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있어요? 네 엄마한테 전화하고 있답니다. 네 어머니 아드님이 여기 다이아베이트로 와서 상당히 난동 부리고 있는데 빨리 와서 아드님 좀 데려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깨파부리고 있어요. 어머니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놀꽃 다 깔았죠? 아니 그 정도 할 거 다 한 거 아니야? 자 유튜브 가 가자 내가 여기서 진짜 근데 가보고 싶은 부스가 있다고 놀꽃 사장님이 다른 데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한 군데만 가보고 싶다고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아니 다이아 페스티벌과 정말 연관성 없는 그런 곳인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갑시다. 아 여기는 뭐 파는 데 가요 여기는? 여기는 알맹이를 이용한 그릴이고 아 그릴이고 이거는 또 뭐죠? 이거는 전기 그릴이고 아 전기 그릴이고 그러니까 옥수수 알맹이를 이용한 그릴이에요? 네 이 친구는 보통 숯 같은 거 할 때 수탄이나 뭐 연탄 이런 거 쓰잖아요. 위에 수술을 내셔어요. 아 그러니까 연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걸로 이렇게 태우는 거군요. 오고 갔다 장난치지 말라 했는데 이것도 뭐라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건 전기 그릴이에요. 쇼볼고이 할 때 아하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이아 페스티벌이랑 진짜 관련이 없는데 그 CJ 임원분이랑 뭔가 연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들어온 거야. 내가 봤을 땐 이게 말이 안 돼. 구독과 좋아요. 한 명씩 올라와. 얘부터? 얘부터?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요. 오케이. 하나만 더. 뭐라고?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네. 좋아요. 오케이. 아 5초나 걸리네. 힘들다. 하나 둘 셋. 오바야 오바야 오바야. 으 으 흐 흐 East Ну 아 Writing 오겸 팀이 사면 state스 추워 오겸 팀의 사면관 Personal 아 고기오 팀이 사면관 시켜 너 와우!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끝난 것 같네요. 정말 친한 사람이라고 할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정말 약간 되게 좀 그런 분위기였지만 즐거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거. 잘해, 잘해 봐.